안녕하세요. 배우락 김형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기계 설비기사 2024년 실기 대비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 설비기사의 실기 검정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필터평 주관식 시험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어지는 시간은 2.5시간, 2시간 30분이 주어집니다. 100점 만점으로 채점이 돼서 60점 이상 넘어가면 합격이 되는 것이죠. 문제수로는 20문제 정도, 요즘은 20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한 문제당 3점에서 8점 이상 넘어가는 이런 점수들로 문제당 분포가 되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시험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험 유형은 계산형 문제가 대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서술하는 이런 문제 유형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수가 좀 많기 때문에 계산형 문제 중에서 복잡한 문제들은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문제 정도 이 정도 출제가 되고 나머지 계산형 문제들도 거의 뭐 담답 계산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실기 합격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설비기사 합격률 같은 경우에는 실기 합격률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021년, 20년, 19년, 18년 이렇게 해서 5개년도 보는데요. 최근에 보자면 21년도의 합격률이 제일 높죠. 60%를 좀 넘어가는 이런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4개년도에서도 보면 50% 이상 넘어가고 있죠. 거의 이제 54% 정도 이상은 합격률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23년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고 22년도에 보면 합격률이 조금 다른 연도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만 그런 이유는 22년도에 응시 인원이 좀 늘었어요. 21년보다는 응시 인원이 좀 줄었네요. 22년도에 보니까. 그래서 20년이나 19년보다는 응시 인원들이 조금 상승한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래도 기계 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과 관련돼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응시자들이 좀 늘었고 응시자들이 늘게 되면 아무래도 합격률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도 이 건설기계 설비기사 합격률은 실기 합격률, 필기 합격률도 그렇습니다만 실기 합격률을 보게 되면 거의 55% 정도 합격률을 보이는 이런 자격증이다. 50% 이상 넘어가면 합격률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긴 하죠. 합격률은 참고하시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제 유형 그리고 이제 빈출되는 문제들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는 수업 자체는 구민사의 건설기 설비, 기사, 실기, 필터평 문제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15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5장까지 여러분들이 두루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12장까지 집중해서 공부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격을 여러분들이 하느냐, 못하느냐, 실기시험 합격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12장까지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14장의 공정관리,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공정관리는 점수가 좀 높게 나옵니다. 8점 이상에 해당되는 좀 높은 점수의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공정관리가 한 문제가 매번 출제가 된다, 이렇게 좀 봐야지 될 텐데 그래서 공정관리, 이 부분을 또 공부를 꼭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12장까지는 우리가 기계요소 설계다, 이런 감옥으로 보죠. 기계요소 설계 감옥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서 주로 시험이 출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나사, 필히 해두셔야 돼요. 나사 쪽에서도 나사잭, 나사잭, 사각나사냐, 사다리꼴 나사냐, 이렇게 보면서 사각나사잭 설계 공식들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가끔은 이제 볼트 설계에 관련된, 볼트에 걸리는 그런 이제 그 응력 계산하고, 또 하중 계산하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가끔은 한 번씩 출제가 좀 됩니다만 이 나사잭 정리하는 게 필수가 되겠죠. 그리고 2장의 키, 핀, 코터인데 키 부분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키 부분에서도 무침키, 선크키라고 하는 걸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게 스플라인입니다. 핀이나 코터는 나왔다, 안 나왔다, 들쑥날쑥한 편이기 때문에 우선 정리를 한다기보다는 무침키, 스플라인, 그리고 다른 내용들 충분히 자주 나오는 것들 유지로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3장의 리벳이음이 있습니다. 겹치기 리벳이음과 그리고 맞대기, 덮개판, 그죠? 덮개판, 맞대기이음이 있죠. 겹치기이음하고 맞대기이음이 있습니다. 맞대기이음 같은 경우에는 한쪽판 또는 양쪽판, 맞대기이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겹치기 리벳이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편심하중을 받는 리벳이음 이런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건설기계 쪽에서는 높지 않은데 이거는 배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것까지 나와서 전체 문제가, 20문제가 구성이 되면 시간이 조금 타이트, 너무 타이트하죠. 2시간 30분에 2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좀 시간적인 측면에서 문제수가 좀 줄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겹치기 리벳이음 위주로 3장의 리벳이음 꼭 봐 두셔야 되고요. 꼭 봐 두셔야 됩니다. 용접이음, 용접이음 같은 경우에도 맞대기이음이 있고 겹치기이음이 있죠. 맞대기이음 같은 경우에 형태는 필렛 용접이음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나 하는데 필렛이음 쪽에 중점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만 용접은 리벳이음에 비해서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용접이음에서도 편심화종을 받는 리벳이음처럼 편심화종을 받는 리벳이음, 용접이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배점이 높은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건설기계 쪽에서는 좀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은 아니고 좀 난이도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까지 문제가 나오게 되면 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시간 안에 2시간 30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전체 문제가 20문제로 분포가 됐을 때는 좀 어렵다 나오기가 출제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빈도가 좀 낮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문제수가 줄거나 그럴 때는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 배점이 높아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장의 축인데 축은 역시 꼭 알아두셔야 되죠. 또 축 설계하는 것. 축을 설계한다는 얘기는 축의 직경을 결정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나사나 나사짝이나 볼트를 설계한다는 얘기는 즉 나사를 설계하거나 볼트를 설계한다는 얘기는 또 볼트의 크기. 볼트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면 되고요. 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수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게 위험속도. 축의 위험속도와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이 베어링인데 베어링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축 부분. 그리고 이제 엔드저널 베어링, 구름 베어링이 있는데 이 베어링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고요. 엔드저널 베어링 부분 같은 경우 그다음에 구름 베어링에는 볼 베어링, 롤러 베어링이 있죠. 이런 것들 설계하는 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장 축의음 부분. 축의음은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커플링과 클러치로 나눠지게 됩니다. 커플링에는 원통, 커플링이 있고 원통 분할 커플링이 있고 플렌지 커플링이 있습니다. 플렌지 커플링 같은 거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클러치 같은 경우에 커플링보다는 클러치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원판 클러치라든가 원축 클러치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다판 클러치 이런 종류도 있죠. 클러치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4장까지는 체결력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체결력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축, 베어링, 축의음은 축계 요소라고 얘기를 하죠. 축계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8장의 마찰차, 기어 전동, 가마걸기 전동. 가마걸기 전동에는 벨트 체인, 로프도 있습니다. 로프도 있습니다만 벨트 체인이 가마걸기 전동인데 동력 전달 요소입니다. 동력 전달 요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찰차도 그렇고 마찰차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통 마찰차, 원축 마찰차, 무단변속 마찰차 등등이 있는데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기어 종류 여러 가지가 있죠. 스퍼 기어도 있고 헬리컬 기어, 웜 기어 등등 베벨 기어도 있습니다만 베벨 기어는 나올 가능성이 좀 낮고요. 그래서 스퍼 기어나 헬리컬 기어 이런 것들 웜 기어도 단순하게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들 나올 만한 것들도 있죠. 헬리컬 기어나 웜 기어, 스퍼 기어도 마찬가지고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최근에 보니까 출제가 되지 않고 평범한 문제들이 나와요. 평범한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공식들 꼭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가마귀 전동장치에는 벨트 전동장치가 있는데 벨트는 평벨트 전동장치가 있고 브이벨트 전동장치가 있죠. 브이벨트 평벨트 전동장치 그리고 체인 벨트보다는 체인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면이 좀 있습니다. 체인 같은 경우도 주로 출제되는 건 롤러체인이고요. 롤러체인 설계하는 것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11장의 브레이크라든가 스프링 이런 것들은 운동 조정용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스프링 같은 경우는 원통 코일 스프링 같은 거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매번 나오고요. 겹판은 가끔 출제가 됩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블록 브레이크, 밴드 브레이크, 마셜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런 종류들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가끔은 원추 브레이크가 출제가 되곤 하는데 아마 23년도 올해에도 원추 브레이크가 출제가 된 거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원추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추 마찰차 설계하잖아요. 원추 마찰차 정리가 되는데 이 원추 마찰차를 이용해서 원추 브레이크도 또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개념적으로 원추 브레이크 쪽에서 가져오는 그런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블록 브레이크나 밴드 브레이크 위주로 정리를 좀 해대해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거의 필수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60점을 맞느냐 못 맞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20문제 중에서 16문제 정도가 여기서 출제가 돼요. 16문제 정도가 여기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60점을 넘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기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또 공정관리가 필요하다. 이거를 꼭 정리를 해두고 배관 쪽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일반 쪽에서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양이 엄청나죠. 배관과 관련된 플랜트 배관 필기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오가목 오가목이 건설기 일반 및 플랜트 배관인데 여기서 이제 필기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썸머리 해둔 그 내용들 그 내용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필기 공부하듯이 뭐 이 배관에 플랜트 배관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건설기 일반에서 한 두 문제 출제되는 이걸 하기 위해서 방대한 양을 다 공부할 수는 없고 나올 만한 것들을 필기 공부하면서 썸머리 해둡던 것 이런 것들 위주로 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나오면 적어주면 적어주면 부분 점수 다 주니까요. 부분 점수라고 하는 게 있죠. 부분 점수라는 걸 줍니다. 부분 점수는 예를 들어서 문제 1번이 문제 1번의 소문제가 1, 2, 3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다. 그런데 문제 1번이 6점이다. 예를 들어서 6점이다. 그러면 한 문제당 2점씩 줄 수 있죠. 이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문제당 2점씩 해서 6점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 소문제별로 또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꼭 2점씩 주느냐. 이것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지 되죠. 소문제도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난이도가 높은 건 전체 6점 중에서 문제 점수를 더 배정을 해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특별히 몇 점, 몇 점 주겠다 이런 건 없어요. 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문제 1번은 6점이다. 그리고 소문제가 3개다. 뭐 이런 정도. 이런 거였어요. 내가 1번을 맞췄어. 그러면 부분 점수 준다는 거죠. 1, 2, 3번 다 맞췄어. 그러면 6점 다 주는 거고요. 1, 2, 3 소문제 중에서 내가 1번, 2번 맞추고 3번 틀렸어. 그러면 1번, 2번 맞춘 거에 대한 부분 점수만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공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공개되지는 않고요. 다 실기시험 문제라든가 전체 총 점수는 100점 중에 내가 65점 맞아서 합격했다. 이건 제시할 수는 있지만, 알려주지만 뭐뭐가 틀렸고 뭐뭐 점수가 까졌다.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게끔 정해져 있다는 거지.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공단에서 이거 100% 공개를 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점수는 얼마씩 줬는지 이거는 몰라요. 모르고 전체 점수만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분 점수는 준다. 이거를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최대한 적어주면 돼. 이런 것들은. 플랜트 배관이나 건설계 일반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나왔다. 그러면 최대한 적어주면, 맞으면 무조건 준다. 부분 점수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16문제와 여기 공정관리 17문제 17문제 중에서 하나 더 해가지고 17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60점 이상 점수를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봐서 충분히 어쨌든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기본 가닥을 잡고 준비를 해나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라기 건설기계 설비기사를 등록해서 실기를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먼저 이론을 정리해드립니다. 기계 요소 설계 기계 요소 설계 그리고 공정관리 그리고 배관 쪽과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거 그리고 건설기계 일반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 내용들을 필기에서 했던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드리고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론 정리를 쭉 하셔서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죠. 공식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2시간 30분 동안 이게 오픈북이 아니잖아요. 2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문제 풀이하는 거 연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 있는 것들 연습 문제 특히 예제 문제 교재에 있는 캐스천 문제라고 해서 일종의 예제 문제거든요. 예제 문제 이거 꼭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예제 문제 스타일대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 문제 풀어보는 거 이거 필수다. 꼭 풀어보시고 그리고 뒤에 연습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이제 과거 기출문 나왔던 문제들을 좀 변형시켜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출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복잡한 문제도 있고 합니다만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파트2 쪽에 교재의 파트2 쪽에 보면 또 연습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연습문제도 참고를 하시는데 부담이 된다 그러면 파트2의 연습문제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하시고 여기까지만 각 챕터만 내용 정리해서 연습문제 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좀 넘어가면서 좀 여러분들이 정리해 나가는 것이죠. 최신 기출문제 강의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고 이 문제들을 다 복원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복원이 가능한 이런 문제들은 최대한 복원해서 기출문제들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60점 이상 넘길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60점 넘길 수 있는 60점 이상의 점수를 넘길 수 있는 부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 70% 이상만 17문제 중에서 13장 배관하고 15장 건석기 일반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16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의 13개 챕터죠. 그러면 13개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한 한 10개 챕터 정도 10개 챕터 정도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공부를 해두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60점 정도 점수 넘길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80% 정도 전체 15개 챕터 중에서 80% 이상은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인강을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4년 건설기 설비 실기 대비 합격 전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